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안 가요 으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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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에라이 빅골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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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빅골고하 그림은 4가지 다른 표정에 짱구 그리기 니키가 해야하는데 제가 짱구를 잘 못 그려요 성우 형? 정규한 뭐예요 미션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아직 그거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미리 하는 게 좋겠어요. 미리 할 수 있다고, 이게? 어. 그림의 방. 얘가 이제 다른 표정에 찬구 그리기. 아, 이거는 제가 잘했을 때. 아, 맞다. 끝내면 알려줘요. 아... 야트가 정말 많네요. 많네요. 되나? 제이하일러버. 네, 제이 형 여기 깜짝 출연해주세요. 하트 모양 나오나요? 이 처음의 짜릿함. 다 나지 않았어요. 아이, 잘 썼네. 오케이. 어? 이거, 이거. 한 번 되면 미스. 아니, 미스면 된 거. 원래 안 되는 거. 준비가 하지 마. 아니, 야. 미쳤네. 아, 야. 비쳤네. 이기 우리, 이기 우리 카메라에 이렇게 손한테 달려볼까? 응, 혼자 하라고? 같이 해야 돼 지금 잘하는 거여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 잘해야 돼 이제 한번 하자 하나, 둘, 셋 진짜 완벽하다 진짜 같은 팀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정말 메인은 추억상이 서있어요 마지막 팀원으로서 근데 이거 두 분 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? 형 할래요? 너 하고 싶은 사람 해 저 하고 싶어요 저도 아, 어떻게 스타트 미니게임 올려올려 올려올려 당근 먹어야지 왜 이렇게 재밌어 이거? 쓸데없이 재밌다 쓸데없는데 형 더 스피드 올려야죠 형 속도 안으로 들어갈 우와, 얘 하늘을 나는데요? 우리 아가들 잘 노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속도를 올리자? 저 지금 너 그런 속도 어떻게 올려? 잘 노네 아빠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둔 돈으로 아주 잘 노네 우와, 왜 이렇게 재밌어 이거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제이 익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네,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유익해는 잘 모르겠다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결국엔 이 노래에 찍어? 네네 아야 그래도 이 노래 찍어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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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